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운드 1, 화이트! 어휴.. 아.. 쬐.. 뺀.. 아.. 라이딩! 그쵸! 불러냈다! 뺀! 컷컷! 날 고쳐! 렛쳐! 렛쳐! 어.. 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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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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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악심했어! 아직 수행이 부족해. 좀 더 강해질 거야. 다음 상대는 누굴까? 기대된다! 좋은 승부였어요. 그런데 그 드래각만 결과는 무엇이냐나 왜 타고싶어 Klein과 hero아이 많이 받을거야. 지방 стоп에...? muốnINErigoustquist이 목표시켜주기 어떤 걸으로 인정한Paul 아이템을 SUB48를 anunci할 거라고요! 조금방에서 힐러내자는ım! 전반의 성공은 맙소입니다. 하지만 굴이 최소한 fulfill의 면을 판매해주는 şeyler. 차를 퇴하고 있는 전반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깨진 투어를 한다면 더욱 어두운 무대를 ante한 뒤 입니다. ㄱ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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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대는 누굴까? 기대된다! 다음 상대는 누굴 차올던지, 쟤! 다음 상대는 누굴 보셨을 강조해 보내는 Spotify! 너도 내 인형이 되어볼래? 멋있어! 이 시즈는 새로운 챌린저입니다. 라운드 1, FIGHT! 안정지! 그러니까... 좋은데... 다음 부탁드립니다! 첫 플레이어, WIN! ROUND 2 FIRST 갑니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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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수행이 부족해. 좀 더 강해질 거야. 다음 상대는 어딜까? 기대된다! 인형에게 너무 의지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전환으로 도전해 보아요. 대단한 힘이 부족한 수행을 시켜주십시오. 또 다른 힘이 부족한 기업이 필요한 것 같고, 이 공격은 이제는 평소에서 공격을 시켜주십시오. 랍스터가 가고 있는 공격이 많은 것입니다. 괴로운 퇴근으로 공격을 시켜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띠용으로 띠용으로 그래서 우리 감당은 이 전혀 다른 죽기 때문에 이 건축한 무기전한 구간이죠 1차 더 격려 3차 더 격려 안viet다고 하던데 1차 더 격려 5차 더 격려 2차 더 격려 2차 더 격려 이제 수많은 하고 다시 한 번 더 해서 다음 사면에 빠지게 됩니다. 평화로운, 도움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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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전혀 정리를 내려놓아야겠다. 이곳은 전혀 끌어오면 에어커런 침에 쥬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혀 상대가 parce-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혀 창량을 이용합니다. 이곳은 전혀 강도로 이동하여 그리워지게 하는 점입니다. 이곳은 전혀 상대가 중간에 쥬아가게 됩니다. 이곳은 전혀 상대가 중간에 쥬아가게 됩니다. 됐습니다. 후... 아주 좋아요 첫 플레이어 윈! round 2, fight! 갑니다! 불격! 갑니다! 슈쿠렛란랍! 슈쿠렛랍! 슈쿠렛랍! 슈쿠렛랍랍! 갑니다! 불격! 갑니다! 불격! 불격! 슈쿠렛랍! 이왕정 avait été segur고 블런렛랍. 음 ㅑㅑ 랩이 서irs하고 다음 상대는 이럴까? 기대된다! 정말 바람같은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이긴 자 목표 발견! 화력 게이지를 요청한다. 작전 개샷! 목표 발견! 화력 게이지를 요청한다. 작전 개샷! 요청은 입력이에요! 도전 개샷! 목표 발견! 입력이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스타를 어? 이곳에 온다. 이곳에 온다. 그곳에 온다. 이곳에 온다. 이곳에 온다. 좀더 강해질거야 다음 상대는 어떨까? 기대된다! 어떤 강력한 병비도 맞기전에 품에 들어가서 일견! 어떤 강력한 병비도 맞추는 후, 우펜은 온전히 이억니다! 10. 10. 10. 10. 10. 10. 11. 12. 12.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자막을 사용하여 있습니다. 랩이 그렇게 날뛰기만 해서는 진짜 강해질 수 없어요 금방 보기좋고 스킬이 계속 됩니다 앨범은 더없는게 지켜내드려줍니다 전원을 구멍에서 이끄고 있는 개발라트률을 도착했습니다 10-15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안아!!! 아아앗!! 으아앗!! 자아앗!! 하앗!! 출발.. 신영료.. 좋아 흠.. 다음 부터 라운드 3 퐈트! 아앗!! 한숨도 구워앗!! 이펄은 매력적이고 난리덕이 내에 잃었던 것 처럼 단점을 조금되고 있습니다. 아히, 이펄은 모두가 질렀다는 걸 정말 좋습니다. 그치, 아 새벽에 블루타임 저렴하게 다은이 블루타임 반드시 붙여 용서지 않겠어? 히힛! 충분한 실력이야 아직 수행이 부족해 좀 더 강해질 거야 다음 상대는 누굴까? 기대된다! 누구보다 강해져서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의지입니다 한글자막 tobacco 입니다 이,'g 한글자막 by 박진희